I'm gonna call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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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둥이 형 나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소리 한 번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댄스의 비즈 춤추는 곰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호응도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진짜로 싸이씨 콘서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앞쪽 왼쪽 뒤쪽 오른쪽 호응 없으면 공연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더운데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움직인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즐기세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계세요 여기가 독서실인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움직인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에너지를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출 수 있으니까요 자 좀만 한 곳씩 와주시고요 다가오세요 지금부터는 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통 자 제가 세이 호 한번 같이 해주시면 알았죠 여러분들 네 제 목소리보다 소리가 작으시면 저희 공연은 그만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같이 세이 호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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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구석순의 거침없이 난 곡입니다 호오오오 호오오 같이 즐겨주세요 알죠 이렇게 해보시면 거칭 없이나 살아가지예 이거 맞으십니다 알았죠? 연방 왔죠? 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멤버들이 완전체로 모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. 아시죠? 네! 제가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고 다시 한번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선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. 왜냐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용이에요 아니에요! 아니에요! 상업용이에요 아니에요!